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입니까? 아 먼치도 헤이스트 2주차를 깨보았는데요 하루 남겨두고 딱 깼습니다 뭐 주는 것입니까? 히든 미션 상자는 월드당 한 1회를 받을 수 있는데 정말로 이 캐릭터로 보상을 받을 거야 아 영암불과 파도타기 의자를 주는군요 파도타기 의자 어딨습니까? 아 영암불 아 영암불 그래도 기간은 좀 기네 파도타기 의자 어딨습니까? 어딨냐? 아 설치지요 이게 제 캐릭터거든요 이게 내 첫번째 캐릭터 난인가? 원래 이건가? 이거 혹시 기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? 이게 내 캐릭터거든? 이거 원래 있는 거죠 딱 보기엔 그거 같은데 맞습니까? 이게 내 캐릭터거든? 이건 원래 있는 것 같은데 아 원래 있는 거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것으로 헤이스트 2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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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t